헉? 우와! 우와! 진짜? 아 이게 뭐야? 족하잖아, 처음이야. 많이 참었어요. 하나, 둘, 셋! 모르잖아, 지금. 네, 맞습니다. 아, 모르죠? 아, 진짜 모르는 거야? 네, 진짜. 저희 아무것도 모르세요. 안 알려져요. 안 알려져요. 우리가 지금 오늘이 막방. 네. 방송 활동 잘한 마무리 지었고. 네. 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비활동 개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네. 미션을 좀 마련한 게 있어. 너무 잘했다. 미션이 너무 좋은데. 이름하여, 비활동 시즌맞이 제1회 프로듀싱 대회. 프로듀싱 대회야. 무섭다. 이번부터 세 개의 유닛이 있잖아. 네네, 세 개의 유닛. 이름을 일단 가칭을, 가칭? 좀 재미있게 정해봤어. 팀형 같은 느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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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 Scway는 너무 상의적이지는 않아. 잠시 리액팀은 이름이 온리야. 러브나임빌은 원. 규빈, 유정이는 오브. 이렇게 이름을 다 나열해야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프로듀싱 대회를 할 때 이렇게 세 팀의 이름을 정했는데 아주 심플해. 룰은 아주 심플해. 2주의 시간을 줄 거야. 2주의 시간을 줄 테니까 팀별로 한 곡식을 완성을 해야 돼. 팀별로 한 곡식을 완성을 하는데 이게 1절까지만 만들면 돼. 근데 이게 보컬을 뱉고 있는 팀들이 있고 근데 이를테면 오브는 지금 보컬이 없어요. 물론 둘만으로도 표현력이 있는 곡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한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1주일 뒤에 중간평가 겸 게임을 할 거야. 그때 가이드 보컬을 결정할 수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1주일 뒤에. 가이드가 막 남팀이라고 막 서로의 인성 테스트입니다. 인성! 인성! 인성 테스트. 근데 또 중요한 게 팬 점수로만 100% 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이 있어. 이게 인기 투표가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운영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인기 투표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팬 점수는 60% 20% 제 2등 점수는 30% 10% 10% 10%는 직원분들의 공장하는 인성.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이렇게 할 건데 이 팬 점수는 60% 안 해도 유튜브 좋아요, 조회수, 코멘트 숫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2주 뒤에 공개할 때 어떤 룰인지 상세하게 그때 이제 게시물을 통해서 할 텐데 2주 뒤에 음원이 공개가 된 다음에 이 평가를 받아서 하나의 곡을 고르면 그 곡은 당연히 싱글 릴리즈. 진짜요? 싱글 릴리즈. 혹시 싱글인데 만약에 한 팀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가 부르는. 근데 곡은 전체가 불러야죠. 1점까지는 가이드잖아. 미소가 이렇게 말하는 건데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싱글 릴리즈. 네. 이거만 있으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휴가 2박 3일. 그 팀. 그리고 휴가비 100만 원. 우와! 우와! 진짜? 우와! 우와! 너무 이게 카메라에 있다면 너무 리액션 너무 많이 참지 않나? 너무 많이 참지 않나?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많이 참었어요. 많이 참었어요. 우와! 우리 팀 간다. 우리가 뒤 활동 기간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열심히 해제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팬들하고 같이 재밌게 한번 만들어보자. 혹시 질문 한 번? 1등은 그런데 2등은 속상하니까 2등은 혹시 뭐가 있나요? 없어. 아! 프로듀싱이라고 하면 이 곡에 대한 전반적인 주인이 돼서 방향을 잡고 곡에 대한 설계를 너네들이 다 해야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작업을 하다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작곡가 형님들과 프로듀서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같이 하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가능. 하지만 이 곡의 주체는 너네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곡을 올릴 때 너네들이 설명이 붙을 거야. 왜 이런 곡을 쓰게 됐는지 오늘부터 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와! 라이언 분들도 네. 굴근히 하실 것 같아. 과연 오늘의 도브가 곡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비활동 기간에 또 무엇을 하고 보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여주고 아무튼 이제 일주일 동안 좀 준비 잘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잠시 질문 싱글로 만약에 발매가 되면 무대를 하는 거 아니냐? 발매만 하면 일단은 발매만 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우리 다음 인스틱트 파트 2까지 가는 과정에서 팬들이 너무 지루하거나 좀 기다림이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 기다림을 채워주기 위한 이벤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먹은 걸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세 명이 모두 머리를 만대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아 아 나 고마워 본조로노 본조로노 넌 치퍼스 크레텔 그런 컨셉을 한다고 금이 엘리간트 너의 의견이랑 나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제목을 XXX로 했으면 좋겠어 좀 걱정되기도 한데 단어가 너무 많은데 예술이잖아 뭐 리뷰도 했는데 이거 못할 거 있나 오케이 뱀 뱀 가보자고 뱀 뱀